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어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기에는 이미 반이 지나가버린 상황이라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할 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걸 쇽쇽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건데 일단 크게 선생님 강의 전체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결정이 잘 안 돼 라고 생각이 되면 선생님한테 게시판 와서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질문 게시판은 선생님이 답변을 달아요. 그러니까 조교쌤 보세요. 아니면 연구실장님 보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선생님이에요. 알았지? 자, 일단 지금 보면 처음 들어가면서 일단 문학 개념어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학 개념어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선지에 나와 있는 말을 지체 없이 작품에 적용하여 답을 찾기 위해서예요. 문학 17문제를 맞아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1등급이든 아니면 100점이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문학 발판을 깔아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는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 들은 친구들은 복습. 강의로 보면서 복습 계속하셔야 되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그 강의 책 옆에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풀 때 계속 비교하면서 문학 개념어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는 게 느낌이 아니라 지식으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독서하고 문학하고 문제 푸는 법 잘 모르겠어요. 저 아직 초심장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감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되면 독서노트 유형편 통해서 문학 노트 문제 풀이 편 통해서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면 되는가 이거는 진짜로 문제 풀리법이에요. 그래서 배운대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쫙 설명해 주니까 독서노트 유형편 문학 노트 문제 풀이 편 통해서 문제 풀이 방법 배우면 되겠고요. 선택 과목 놓고 갈 수 없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달려라 언매 이론편에서 이론공부 그걸 적용하는 게 문풀편 그래서 이론공부하고 문풀로 넘어가셔도 되고 다른 강의를 들어서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문풀편의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그걸로 끝나요. 이렇게 두 개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는 기출문제 열심히 풀면서 배운대로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알려주거든요. 그 배운대로 방법 사용해서 적용하고 지식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 가시면 되겠고요. 정밀한 화장 노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화작에 관련된 이야기 선생님이 유형 정리 다 해주고 문제 푸는 법 알려줄 거예요. 화작은 빨리 푸는 것보다는 그냥 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거 한 문제도 안 틀리는 걸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단일화 언매 이론편 문풀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자꾸 이 강의 속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언매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잘하면 능숙하면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화작은 시간을 줄이는 효과보다는 정확하게 알았죠? 목표가 약간 달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적어도 독서나 문학 시간을 깎아먹지 않게 딱 정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단계에 여러분들이 단추를 끼울 것 같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독서노트 유형편 문학노트 문제풀이편 그 다음에 선택과목 들으시면 되고 문학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끝까지 갈 때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어느 정도는 아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이제 EBS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연계가 아무래도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완강되어 있는 운문편 그 다음에 산문편 꼭 들으셔야 되고요. 이거 통해서 일단 EBS 연계 효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EBS에 나와 있는 작품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문학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또 문학 작품들은 어떻게 평가원이 활용하는지를 다 수업시간에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단원컨대 대한민국에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처럼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다가 작품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선생님 목소리가 실제로 귀에서 들리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읽고 푸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EBS를 다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데요. 가서 읽고 풀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읽고 풀되 단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뭐지? 하고 헤매지 않을 거고요. 또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안 배운 것도 여러분들이 적용해 들어갈 수 있도록 문학의 기준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EBS의 수능특강 운문편, 사문편 네, 이걸로 문학 공부하셔야 되고요. 고농축 EBS 수능완성이요. 얘도 들으셔야죠. 수능완성 같은 경우는 수능특강보다 작품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지금 끝난 학생들 벌써 있죠. 나 끝날 때 같이 끝난 친구들 있지. 그치? 자, 그런 친구들은 수능완성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진짜 수능특강 너무 작품 많은데 어차피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면 9월까지 들으면 좋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수능 직전까지 들으셔야죠. 어떡할 거예요? 왜 전부터 안 하고 왜 헤매다가 이제 왔어요? 남자들 다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야, 하고 있을 때 왜 이제 왔어요? 괜찮아요. 이제 왔어도 매일매일 꾸준히 들으면 충분히 듣고 그리고 강의록으로 복습하고 나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고 갈 수 있으니까 어쩌지? 라고 하지 말고 바로 들으세요. 그래서 운문, 산문, 수능완성 수능완성 먼저 듣고 운문, 산문 넘어가도 되고요. 운문, 산문 듣고 수능완성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뒤로 들어갈수록 시간이 없어지면서 쫄려요. 그러면 해야 될 걸 못한다? 근데 이쪽에 중요한 거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운문, 산문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능완성으로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EBS, 고농축, 운문, 산문 그 다음에 수능완성 들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문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라는 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고농축 EBS, 수능특강, 문학연계기출 총 583문제가 들어있어요. 이걸로 정리하셔도 돼요. 이거 정리하면 선생님이 수능완성 진행하는 동안에 수능완성의 교재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수능완성 얘기도 선생님이 수특문학연계기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강의로는 하나, 둘, 세 개네요. 하나, 둘, 세 개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서 다 총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선생님 근데요. 저 문학노트 문제풀이편하고 이거 하고 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시간이 안 되면 저거 됐고 여기로 바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아예 문제 푸는 법도 배우고 연계작품도 배우고 나아가서 확장까지 될 수 있는 거 다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독서노트 모평답풀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독서노트 유형편을 지금 하고 넘어오는 게 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독서노트 모평답풀기로 오시면 돼요. 얘는 진짜로 모평문제 다 풀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유형을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 긴 얘기 안 하고요. 작품 다 짧은 시간 내에 탁탁탁탁 어떻게 다 배균 거 찾아내는지 배운 대로 적용할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요. 독서노트 모평답풀기 이걸로 와서 독서 연습하셔도 돼요. 정리 그러면 문학 개념은 듣고요. 선생님 저 조금 국어의 시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1등급 받고 싶어요. 저 등급 굉장히 올리고 싶어요. 점수 많이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시간 들을 수 있다면 독서노트 유형편, 문학노트 문제풀이편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고농축에 비해서 수특문학, 연기기출, 그리고 모평답풀기 급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싶으면 바로 여기로 바로 여기로 들어오셔서 고농축에 비해서 수특문학 연기기출로 문학 문제 푸는 법 배우시고 연기까지 같이 정리하시고요. 물론 작품은 당연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 여기서 연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독서노트 모평답풀기에 145문제 들어있거든요. 145 지문 145편의 지문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연습 가능하거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답풀기 들어가서 끝내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촥촥 배운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평답풀기 이걸로 건너오시면 돼요. 됐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독서노트 수능답풀기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모평을 다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당연히 수능을 다 풀어야죠. 수능을 다 풀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다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원형을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서 쪽에 있는 거는요. 독서노트 유형편, 독서노트 모평답풀기, 독서노트 수능답풀기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붙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운대로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인강에 계속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배운대로 문제 풀 수 있게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수능답풀기로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거 다 들었어요. 앞에 있는 거 다 들었고 이제쯤 와서 마지막 마무리 기간 들어갈 때 문제 푸는 요령도 그렇고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생님 맞아요. 지금까지 자러왔던 내용들을 한 번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써볼까? 6월의 곰과 그리고 9월의 곰 6월 학평, 6월 모평, 그 다음에 9월 모평 선생님이 분석 강의 21강짜리로 지금 나가는 거 알죠? 하루에 한 3강씩 들을 수 있게 길지 않아요? 되게 짧게 하루에 3강씩 그래서 21강 그러면 총 일주일 일주일 내에 6월 모평 문제 완벽하게 분석하기 9월 모평 문제 완벽하게 분석하기 그래서 평가원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가 한 번 더 익히고 6월, 9월 이번 연도 방향 제시하는 거 완벽히 몸에 익혀서 스스로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 없어도 문제 풀 수 있게 방향 제시해 줄 거예요. 6월의 곰과 9월의 곰에서는 선택 과목, 문학, 그리고 독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모두 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뒤에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라는 거 방향도 설정해 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됐죠? 그래서 앞에서 시작할 때 문학이 약해요. 문학 개념어, 문학 노트, 문제 풀이 편 그리고 넘어와서 고농축 EBS 수능 특강 시리즈 쫙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서가 약해요. 그러면 독서노트 유형편, 그리고 독서노트 모평답풀기 마지막 독서노트 수능답풀기 들어오시면 되고 선택 과목이 약해요. 그러면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거 달려라 언매, 이론편, 문풀편, 그리고 정밀한 화장 노트 이후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집 같은 거 갖고서 쫙 연습해 나가시면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시험 이제 바로 앞두고는 상상 모의고사 파이널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요. 전체적으로 선택 과목 독서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문학, 독서 문제 풀고 문학 문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 그런 이제 시험지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시험 볼 때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거든요. 1시 80분에 선택 과목이랑 문학이랑 독서 이론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마지막에 쏟아붓기. 독서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만약에 저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독서 되게 잘하는 거야. 독서를 엄청 잘하는데 문학을 왜 이렇게 못해? 어 그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랑 독서 먼저 자신 있는 거 먼저 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뒤에 와서 문학에다 쏟아붓기. 됐지? 이걸 시간을 더 공평하게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어느 한 부분에 딱 걸려가지고 멘탈이 부서져 파사삭 하고 부서지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걸 주섬주섬 주서 가지고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부서진 상태로 자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게 하려고 우리가 상상 모고 파이널로 최종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시간이 되는 겁니다. 공부할 때 일단 선생님은 예습보다는 복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나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사설 모의고사가 됐든 아니면 선생님이랑 이미 다 기출은 봤지만 더 또 이제 기출 우리가 찾을 수도 있잖아요. 뭐 사관학교라든가 아니면 경찰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보는 리트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배운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쫙 커리 따라오면서 배울 거 배우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질문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잘 활용을 해서 이번 연도에 이 수능판을 훌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갑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로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또 원하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동화를 좋아하는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아셨죠? happily ever after.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름방학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반기 수업을 들으면 되는가 라는 거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쫙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 라는 게 걱정이 되거나 와 들었는데도 너무 많다. 선생님 더 다시 한 번 이런 생각이 들면 게시판에 와서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글 달아서 여러분들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뭘 들어요? 라는 걸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남은 시간 잘 정리하시고요. 꼭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즐거운 공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시판에서 우리가 그럼 만나도록 할게요.